윤석열 후보의 대답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평화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시민들께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이런 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그런 인지상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혀 없구나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서가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좀 끔찍한 얘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는 가장 큰 대의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 우리가 다 하겠다 정치교체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지명과 편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문제들이 적재적소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악의 점으로는